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입장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선착순 30분 한에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테마 분석집 직접 집필을 해주셨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드디어 즐거운 금융 그리고 즐거운 외국인의 매수세에 입입한 강력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 그동안에 떨어졌던 주식들 굉장히 속상하셨을 텐데 이번에 조금 반등 들어오면서 많은 위안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3시 투자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1월 내내 좋지 않은 흐름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어졌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나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도 전해주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3.54포인트. 자, 이제 다시 2500선을 회복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좀 보고 있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싶었는데 다시금 당겨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40포인트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14.64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이제 838.27포인트 올라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 일단은 극수급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오늘 특히 많이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3543억 원을 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 500억, 그 다음 외국인 3026억 원 매수. 자, 쌍끄리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보시게 되면은. 자, 삼성전자는 오히려 강보압으로 있고 SK하닉스 약보압.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있죠, 자리.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5.16%. 자, 그동안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다른 여객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주운 게 우리가 먼저 매를 맞은 덕분에 테슬라가 지금 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종목들이 쭉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매를 맞으니까 여기에서 반등세가 들어와서 2차 전지는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15% 빠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자, 반도체에서 이제 조금은 쉬어가자. 그리고 소부장도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 속에 전체적으로 조금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의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역시 좀 나쁘진 않은데 역시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650억 원, 그 다음 기관 402억 원 이렇게 해서 매도가 들어오는데 이 물량들을 전부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엔터주, 화장품 이쪽으로 쭉쭉 다른 분야로 쭉쭉 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요. 자, 에코프로 BM 5% 이상, 그 다음 에코프로 8.46% 상승. 자, 어제 그래가지고서 눈물 흘리셨던 우리의 2차 전지 홀더들 지금 굉장히 기쁨의 눈물 흘리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눈물 흘리시겠네요. 자, HLB 18.1%, 아주 여기 제약바이오에는 특히나 강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LNF 0.25%, 여긴 조금 약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3.79%, 즉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AI 관련 종목들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약간은 다른 쪽으로 퍼져가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 상승은 외국인 그리고 2차 전지 주들이 이끌고 있는 시장인데요. 2차 전지 주들 어제는 큰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반등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와 오히려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모두 좀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GDP는 좋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자, 우리 이걸로 봤을 때는 자, GDP가 좋아졌으니 소비가 늘어났다. 당연히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GDP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실업그룹이요, 청구 건수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이걸로 봤을 때 오히려 좋아. 왜? 금리인할 명분이 생긴다. 금리인하의 명분이 또 생긴다. 자, 이제 이거 좋아진다. 그래서 다시금 미국 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돈은 쓰기는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다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즉, 앞으로도 조금은 더 미국 증시는 상승할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자, 결국 나온 부양책 결국은 여기서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하겠다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3일 연속으로 반등이 들어와서 떠오르는 증시가 되었다. 한마디로 제 정부 덕분에 올라갔다. 진핑이요. 역시 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자, 여기에 다오전스 역시 이 자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상단을 뚫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뚫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바로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죠. 지금 떨어졌어요. 0.25% 약간 좀 쉬어가는 자리에 와 있는데 현재 4분기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인데 여기에서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기술주들이 나옵니다. 기술주. 자, 여기서 기술주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것들로 봤을 때 생각보다 넷플릭스 말고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럼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나올 것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좋은 것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또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게 가장 큰 분기점이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조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오늘 미국장에서 봐야 되는 거. 자, 여기에 금요일이죠. 자, 상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콜게트 파몰리브, 그 다음에 오토리브. 이거 이제 자동차 관련 주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종목들 쭉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봤을 때 자, 테슬라, IBM, 그 다음에 아스몰,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인텔, KLA, 그 다음에 렘 리서치, 서비스 나우 또 사실은 요것도 이제 IT 관련 주예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넷플릭스, 요런 종목들이 지금까지는 소개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많이 나오죠. 기술주 7대 종목, 자, 엠아의 에나라메테,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엠아의 에나라메테가 나온다. 자, 이것이 얘네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미국의 개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미국 개인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거, 오늘 CPI 발표 나옵니다. 코어 CPI, 근원 CPI가 오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콜게이트 파몰리브,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들 역시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 장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올락내락하지 않고 숨죽이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국장. 중국은 샹하이 A, B, 그 다음에 션천 A, B 지금 보시면은 샹하이는 3일 연속 상승, 여기도 역시 상승. 3일 연속 반등이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저가에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이 자리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자, 샹하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분기점입니다. 이거를 과연 오늘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최소한 보압권이라도 해서 이 자리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션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넘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야지만 이제 민영화되어 있는 제조업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지를 비롯해서 인텔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다음 주 역시도 실적 일정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와질 수 있을지를 저희가 눈여겨볼 거고요. 관련한 자세한 전략들, 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김성규 전문가님의 노란톡번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자료집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전문가님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무엇이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서는 투자 비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칭을 하는지부터 스몰캡에서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었어요.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실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챕터 하나씩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뭐냐? 자, 여기 있는 것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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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알려주기요. 내가 오늘 마음대로 알려주기요. 자, 무엇이든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말만 했다 그러면 아,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가락이 그냥 갑자기 종목을 사는 거죠. 네, 나는 내 마음에는 아, 이건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손가락이 갑자기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가가지고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매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매수에 아주 그냥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종 이런 얘기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자, 누가 말만 했다. 야, 이 종목이 해가지고서 뜬댄다. 아니면 테마주가 이렇게 됐는데 이 테마가 요즘 뜬댄다. 그래가지고 확확 건들렸죠.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계속 쓰는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자, 2차 전지.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가도 상한가가 들어갔던 2자만 들어가도 상한가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종목들에 물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지금 아직까지도 손실복구 못하고 계속 그걸 들고 있는 강제로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종목 들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말만 하면 종목을 사는 거 이거 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남이 말만 하면 그 종목을 사게 될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글라요.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는 몰라. 내가 어떤 걸 살지는 모른다. 살까? 했을 때 막상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다가 자금을 넣고 투자금을 넣고서 그러고 열심히 이제 종목을 찾아보죠. 종목을 찾아보는데 여기에 봤는데 종목이 없어. 내가 볼 때 이거 사기에는 이거는 너무 비싼 것 같아. 한 주간 뭐 한 몇십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500만 원 들고 있으면 10주 사기도 힘들다. 20주 사기도 힘들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100원짜리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만주 사도 되겠네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약 100원짜리가 상한가 가면 130원, 140원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지를 못해가지고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럼 얘 팔고 났어. 자 잘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팔고 나면 수익은 어떻게 해? 내가 그 수익을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엉켜가지고서는 이거를 복리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500에서 내가 500만 원을 들고 있었는데 재수가 좋아서 만약에 한 20% 정도 운이 좋아서 20% 자 그런데 급증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생겼다.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서는 집어넣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100만 원을 따로 빼가지고서는 계좌에다가 내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나 아니면 또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계좌를 키우는데 쓰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6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서는 그럼 조금 더 비싼 종목? 비싼 종목이 능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또다시 손실을 보고 벌었던 이익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원금도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목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종목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기는 찾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종목들 대차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쳤을 때 몇 개냐? 대략 한 2,300개 정도. 지금 2,400개 다. 2,340개. 대략 한 2,400개 정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있는, 신규 상장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나온 현대 무슨 큰 힘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부터 해서 대기업도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저도, 저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미국 종목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종목 다 해서 8,800개. 8,800개 이상. 미국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종목이 6,500개. 그다음에 ETF 2,300개.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ETF 2,300개. 이걸 다 지금 돌려가지고 대략 저는 1만 종목 이상을 1만 종목 이상 지금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목이 2만 개. 여러분들이 보는 이 2,340개.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유동성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나중에 아주 만족스러운 사람에게는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은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 내 종목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종목, 국내 증시에서 보는 게 다르고 미국 증시에서 보는 게 달라요. 미국 증시가 보는 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왜? 이제는 국내 증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FT에서는 선진국 지수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FT는 이미 우리는 선진국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 애들은. 네가 무슨 그 계도국이냐? 네가 무슨 신흥국이냐? 너 이미 선진국이야.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 돼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자, 모건 스턴리 지수라고 그러죠. MSCI라고 그러죠. 자, MSCI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EM이, 야, 그래 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주긴 할게. 근데 조금만 고쳐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 채권이 너무 케이팝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좋은 금융권에서는 그야말로 초인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죠. 물론 작년에 우리 미국에서 금리를 과장창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좀 인기가 시들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증시도 문제지만 채권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자,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외신. 자,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돈 주고 봅니다. 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이 세 개는 기본으로 일단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보느냐? CNBC 봐야 되고 CNBC. 그 다음에 야후 파이낸스. 자, 이거. 이거 일본 애들 움직임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여기에서 마켓워치라고 있죠? 마켓워치. 이것도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저쪽 다우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하나 더 봐야 되고. 자, 외신으로만 봐야 되는 게 한 6, 7개 돼요. 실제로는. 자, 그럼 이걸 다 봐야 되냐? 네, 봐야 돼요. 왜냐? 이렇게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신다. 영어가 안 된다. 요즘은 한글판 나옵니다. 블룸버그도 한글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한글판이 나오는 그런 외신이라도 보고서는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뉴스. 자, 여러분들 그래도 국내에 나오는 뉴스들은 많이 보시죠. 자, 신문을 비롯해가지고서는 인터넷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다 뭐 대찌라시더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뉴스를 봐야 되는데. 얘도 일단은 그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자, 정확히 볼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워런버페 탈아버지가 특히 칭찬했던 게 뭐냐? 전자공시 바로바로 나온 거. 다트라는 거 있죠? 다트. 이거 나오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미국이 없느냐? 미국 없진 않아요. 미국은 어떤 게 있냐? SEC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공시를 또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확실하죠. 아주 미국 공시를 보면은요. 그야말로 그 미국의 주식회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삽질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박제된 거 보면은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데 지금은 상패가 됐지만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트위러에. 자, 얘네들이 소장을 제기했어요. 트위터. 지금은 X죠. 지금은 X로 바뀌었고 상장 폐지가 됐지만 얘네들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 야, 너 주식이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우리 테슬라 주식이 너무 싸니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고서는 이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토내려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는데 뭐라 그랬냐? 자, 판사님. 저기에 우리 일론 머스크 사장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우리랑 계약을 했는데 제가 우리 회사를 산다고 그랬는데 돈이 비싸다고 안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어떻게 해야 했냐? 이 판사님께서 이 머스크를 잡아다가 당장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사장으로 앉혀주세요라는 황당한 소송을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비싼 스케드납스라는 변호사를 써가지고서는 이런 소장을 낸 것까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음연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이런 거 기억을 하면 진짜 웃기는 거 많아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리포트. 이거는 뭐냐 하면 각 사의 홈페이지에 IR 사이트. 자,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 자, 이게 보통 주담이라고 그러죠. 주식 담당자, 증시 주식 담당자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리포트들. 그것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또다시 게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뉴스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에다 먼저 공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먼저 보고서 또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IR 자료. 또는 가끔씩 이제 그 IR 데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주주들 모아놓고서는 주주한테 설명해. 공개 설명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공개 설명에다 나오는 이 자료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그 이외도 물론 이제 인사이더. 즉 내부자 정부나 이런 것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내부자 거래는 아주 엄단합니다. 내부자 거래에 걸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벌금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잘못하면은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큰 범죄가 되죠.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결론. 여러분이 종목을 찾는데 분명히 흘린 땀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눈도 벌게 지고 그다음에 또 하다가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땅을 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 같은 투자금의 원금을 지켜주는 그 행위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식이든 뭐든 간에 투자는 투자는 엄청난 정신노동입니다. 정신노동이에요. 정말로 머리가 빠지고 눈알이 빠질 만큼 힘든 정신노동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길을 가야지만 바로 확실하게 정말로 꿀보다 더 단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노란톡.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종목 자체가 국내외 15,000개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확인해야 되는 사이트들 중에서 저는 공시 사이트를 좀 보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다트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기본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재무제표를 항상 봐야 되는 게 각 분기별로 나오는 재무제표 첫 번째 그다음에 연말에 나오는 연간 재무제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 보유 현황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기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분 얼마에 팔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첫 번째 공시에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는 상당히 좀 더 어떤 회사가 주식의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때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환사체 우리 보통 CB라고 그러죠? CB가 어떻게 나와서 반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또다시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가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트 사이트의 중요성은 알지만 사실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려면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지분 변화 구조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트 사이트를 보는 방법 나도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종목 선정 비법들 궁금하신 분들도요 노란톱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기본적 분석들 함께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물어보기 후 시간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 섹터씩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의 섹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것이 있는가? 조선! 네, 조선시대 아니고요. 배만드는 선박 선박제조 조선 관련주 지금부터 봐야 될 필요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중후장대형 김성규 전문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후장대형 그런 산업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IT라든가 이쪽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통신회사나 이런 IT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조선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보시죠. 선박의 종류는 많지만 돈 내는 선박은 다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해서 우리나라는 뭐였느냐? 굉장히 가격이 싼 종목들만 했어요. 어떤 종목, 어떤 것들? 자, 벌크선 네, 벌크선 그 다음에 그냥 유저선 유저선은 그 다음에 조금 어렵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 해서 해가지고 일반 상선으로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되는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어느 정도 돈 되는 뭐 유람선 우리 보통 얘기하는 크루즈라 그러죠? 유람선은 거의 뭐 못했죠? STX가 하려고 그랬다가 못했던 부도가 나면서 또 다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상업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선박으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되는 선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LNG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FPSO 자, 시추용 특수 부유 시추선 부유 시추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어... 여기에서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IMO 2020 이거에 맞추는 선박 이거에 대한 것들이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돈 되는 선박을 이제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서서히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자, 이게 우리나라에는 왜 중요해야 되냐? 지금 현대미포조선 그 당시에 울산에서 백사장에다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거기다가 네, 제외선소 지어가면서 배 만들어 가지고서는 해놓고서는 진행했던 이 조선 사업이 이제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죠. 대략 한 50, 한 50년 정도, 55년 정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다른 신묘하드, 즉 선박 회사들하고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했던. 그러면서도 또 노동집약형의 산업이다. 이 선박 회사, 자, 그래서 이 조선소가 한번 쉬었다 그러면은 그 동네 전체 경기가 완전히 엉망이 될 정도로 이렇게 노동집약형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다. 왜? 옛날에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없었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산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도 쌓아가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과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가 경쟁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수주에서 압도적으로 왔다. 왜? 품질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용접만 한다고 능상 아니죠? 용접만 한다고 능상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용접하고 퀄리티 맞춰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성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보기에는 용접도 있는데 나중에 바다에 나가가지고 두 쪽에 난다든가 뭐 아니면은 가다가 갑자기 배가 엔진이 선다든가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일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초대규모로 해가지고서는 자, 이 선박 건조에 대해서 그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놨다가 아주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다시금 유턴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자체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선박은 왜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교체 사이클이 왔죠? 자, 국제해운사 로이드라든가 이런 선사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보험회사들은 뭐라 그러느냐? 선박의 교체 주기라는 게 딱 존재래요. 선박 교체 주기, 특히 대형 상성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자, 오버홀 쉽게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대규모의 정비, ONM이라고 그러죠? 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몇 번 하다가 아, 이제는 바꿔야지 할 때는 그때는 선박을 새, 신규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되죠. 건조를 해야 되니까 그 선박 교체 사이클이 지금 맞아 떨어진 상황이 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무 2020 자, 저유황, 벙커스 유, 저유황 지금 현재 모든 국제 상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값이 싼 벙커스 유를 떼고 있다는 거죠. 벙커스 유로 가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황이 많이 들어있으면 공기에, 즉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것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다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공해상에다가 아주 황이 섞여 있는 오염물질을 풀풀 뿜어내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무 2020을 통해 가지고서는 저 탈질시성, 탈황시설 탈질시설, 질소를 때려는 거, 탈황시설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배들이 앞으로 중심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니면 그냥 너네 LNG 추진선 LNG 추진선, 이거는 앞에 나왔던 이 LNG는 뭐냐? LNG를 수송하는 수송선이지만 LNG로 추진하는 추진선이 현재로서는 될 것이고 앞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됐다. 그러면 수소 추진형, 수소연료전지 추진형으로 해가지고서도 앞으로 이런 선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수소 섹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수소 섹터가 나중에 선박하고 즉 조선, 선박 조선하고도 연결이 돼서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이슈, 현재 여기에서의 섹터 이슈 첫 번째, 수준은 했는데 단가가 맞냐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경쟁업체인 경쟁국가죠, 국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덤팅을 쳤어요, 덤팅 덤팅을 해가지고서는 배를 수주를 해갔다가 그 배가 아무튼 하면서 여러 가지 워런티 이슈들이 나왔다. 즉, 하자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알게 된 우리의 발주한 원청사들,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선박 회사들이 야, 깎아줘! 깎아줘, 신공을 신청합니다. 깎아줘, 신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배를 새로 해가지고 사는 것 즉, 벌크나 컨테이너 벌크 컨테이너 그 다음에 유조선은 그나마 좀 낮지만 유조선은 얘네들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주력이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냐?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수익이 어렵다.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단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 다음 두 번째 고부카 같이 LNG선 자, LNG선 그 다음에 LNG 추진 LNG 추진 그 다음에 FPSO 그 다음에 또 다른 각종 특수선 세빙선을 비롯한 특수선 이런 것들은 단가는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아, 이거 이런 기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는 할 수 있어? 이거 다른 나라에다 맡길 수 있겠어? 못하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단가는 비싸게 잘 받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할 사람이 없다. 현재 노령화 자, 고령화가 심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 60에서 60, 70 어르신들이 현재 조선소가 있는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쪽으로 갔을 때 다음에 저쪽에 여수라든가 이쪽으로 갔을 때도 역시 이분들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인력 수급이 지금 현재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이 앞으로 조선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 2대의 요소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 조선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 그 해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두 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선박 관련주 자, 조선 관련주들은 충분히 강하게 밀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조선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고부가 같이 선박하고 친환경 선박 자, FPSO는 자, FPSO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실을 보고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LNG 추진선 LNG 추진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소호를 위해서 뭘 해야 됐냐? 암모니아 암모니아 운반선 운반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친환경 선박 즉 IMO 2020에 맞추는 LNG 추진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선박 그 다음에 또 탈질 시설, 탈황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저게 LNG, FPSO 아까 여기 역시 관리 요거랑 같은 거죠. 자, 같은 건데 탈질 설비 이거 특히 중요한데 자, 탈질 탈황 설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선박 소부장 업체가 있어요. 선박 소부장 선박 소부장 업체 중에서 탈질 탈황 설비 자, 탈황 설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나중에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고부와 같이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졌을 때 충분히 지금 섹터에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수소 추진 선박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수소 연료 추진 선박을 하게 될 경우 이거는 그야말로 이 대형 조선업계에서 게임 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좋은데 첫째, 친환경 1번 친환경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물이 나오죠. 여기서 자, 청수 해결 청수가 생성됩니다. 자, 해외를 해가지고서 장기간 향해를 하는 이 배들에게 청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수소 추진을 해가지고 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게임첸저급의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첫째 한번 보죠. 삼성중공업 이거 잠깐 보죠. 이거 주봉입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 위에서 한참 떨어져가지고서는 한 4만, 5천 원 5만 원 이쪽에 있던 것들이 쭉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서는 자, 행보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고 바닥을 다지는 상황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꺾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2024년도에서 과연 조선, 선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톱! 네, 조선업 자체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운임지수라든지 앞으로 조선 업종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노란톱판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보여드리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네 글자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선착순 서른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 테마 집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까지 2024년도 가장 핫한 테마들을 직접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분석 자료지 통해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톱판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핫한 테마들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소분양을 빼고 전부 다 핫했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들 외국인의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특히나 재미있는 거 IT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엔터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이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주들 스마트 팩토리도 많이 올라갔고 5G 어제 주파수 경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세종텔레콤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간 모습 보여줬죠? 그 다음에 건설 특히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줬습니다. 즉 이번에 얘기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 소분양 빼고는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올라갔네 즉 거기에 올라가 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조금 빠지고 상당히 밑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세를 주면서 증시에 온기를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종목 크게 해서 저는 네 가지를 봤는데 가원그룹 유니트론텍 그 다음에 HBLB 테라피틱스 그리고 뉴프렉스 까지 해가지고서 네 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원그룹 보시면 AI 기술의 가상인간 적용 이게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들 그룹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수혜주로 가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원그룹이 급등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는 24.34%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주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1월달에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의 가상인간 특히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버추얼 휴먼 이라 부르는 이 기술 지금 현재 한글과 컴퓨터도 꽤 이 기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니트런텍 아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스몰 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갑자기 쫙 급등을 해왔는데 제가 이게 올라가는 폭은 크지 않지만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전형적인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죠. 이평선 정배열 5일선 11선 20일 60일 120일 100일선 까지 해서 전부 쫙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안정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것들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AI 자율업체 인수 여기에 토르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전에도 알리는 업체인데 토르 드라이브라는 자율주행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급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최고점이 7.02% 그렇지만 절대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 HLB 테라피틱스 제약바이오점 글로벌 3상 두 건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FDA 해서 승인을 받으면 HLB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등을 해서 당시에 12.85%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자리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출렁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이 자리 매물대까지 일단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봤을 때 여기에 HLB 관련주들 특히 HLB 그룹 중에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거는 뉴프렉스 자, 이것도 지금 애플 비전 프로 관련돼가지고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 거기에 관련돼 있는 화상 처리 능력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비전 프로에 관련된 수의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올라갔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자, 작년 10월부터 해서 바닥 잡고 나가지고서는 여기서부터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 며칠 전부터는 갭상승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죠. 최근 며칠 사이에 비전 프로가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쉬어가는 자리에서 즉, 지금 현재 AI하고 반도체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죠. 제가 쉬어갈 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비전 프로하고 연결돼 있는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2월달 되면 출시죠. 2월 출시니까 그 전에 자, 2월 출시니까 그 전에 여기에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수의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칩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처리 능력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IT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최소한 다음 주에는 상당히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에 상승 중인 테마들 짚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 골고루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나 조선, 수소, 5G, 네옴시티까지 여러 테마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많잖아요. 전문가님. 오늘 좀 테마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테마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테마들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이 순간에는 오히려 적감 매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IT 관련해서는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에 관해가 나오는데 기술주들이 조금은 쉬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종목 제약바이오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약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는 5G하고 6G 그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 속에서 우리가 IT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원픽으로 보고 있는 테마들도 노란토빵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까지 히든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히든 종목들 어떻게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자 보시죠. 엔캠인데 엔캠 자 오늘 또 11.88% 잘 올라갑니다. 잠깐 눌림목 잡더니만 다시금 쫙 올라갔는데 자 한 번 정도 끊고 눌림목 가기 전에 한번 끊고 지금 다시 또 거기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현재 저가에서 61.59%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번 분기까지는 장기로 봐도 좋고 여기서 단기로 해가지고서는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톱 엔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상승에 상승을 더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리뷰 종목들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크게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단기 종목들입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3월까지 쭉 끌고 가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뷰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대 노란톱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갑니다. 히든 종목 자 반도체 소재 관련주어 여러분 역시 그래도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지금 뛰어오른 게 1월달 내내 가지고 이제 1월 말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게 어떤 종목이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보시는데 자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상당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관련주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전구체 자 펄컬서라 그러죠. 펄컬서 그러죠. 전구체 그 다음에 포토마스크 케이스 그 다음에 OLED 관련주 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 디스플레이에도 걸쳐있다. 지금 요즘 들어가죠. 소부장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같이 묶여있는 이런 복합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종목들 잘 보고 가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 3번째 반도체형 특수 가스 특히 네온가스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크립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외를 통해 가지고서 특히 인도 범인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이에요. 자 이 종목 주봉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늘 좋아하는 아름다운 뭐죠? 원형바닥? 예 원형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형바닥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견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강하게 예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해가지고서는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실제 장기 모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노란톡!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들 랠리 속에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원형바닥 만들고 있다는 점도 차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방송 중에서도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들어오셔서 요청 주시면 저희가 또 최근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테마 알아봤고요. IT와 조선,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IT 관련된 종목들 눌림식 매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특수가스와 전구체 관련된 종목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회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